안녕하세요. 제품 이름은 EXB 탈리온입니다.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두 개를 끼치는데 하나만 껴가지고요. 배터리가 뭐냐면요. 요즘 인기 있는 7300 X7300 헬컷 배터리 8000 보다는 약간 얇아요. 왜냐하면 8000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약간 날씬하게 날씬하게 나온 차가 되겠습니다. 날씬하게 나오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펜까지 딱 드렸는데요. 펜은 굉장히 시원한데요. 나사가 4개가 아니라 39x35가 아니라 40이다보니까 와, 이게 하나만 해도 안 움직입니다. 여기 딱 걸려가지고 딱 안에서 거의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문제가 없게끔 잘해놨고요. 자, 그리고 살짝 조약. 아, 엄청 빠르죠? 그럼 뜯겨 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펜은 ST40x40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X7300으로 하였습니다. 자, EXB 아르바드랑고 EXB 탈리온. 탈리온 제품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탈리온의 파티 하나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7300 파티 하시면 딱입니다. 오케이, 잭은 28 브랫습니다. 오케이. 오케이.